이제 선배님보다 더 올 것 같지? 아씨... 아, 없는데? 저기! 은혜 씨! 시초지, 시초! 근데 제가 이거 첫 춤을 모를 텐데 헤이마마 요즘에 헤이마마 듣고 와요 헤이마마! 다 있네, 다 있어 그냥 눌러면 나오네, 그냥 다! 어마어마! 워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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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! 워우! 야, 원래 춤추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우와! 우와! 오오! 오오오!! 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... 실력 나온다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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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책을 칠 줄이야? 전체적으로 오늘 룩들이 하객룩이거든요. 하객룩이거든요. 하객룩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. 아 참. 저기 보람씨 돼요? 보람씨? 해볼게요. 그래, 그래. 아, 오늘 취하고 싶다. 신난다, 신난다. 어딜 보는 거야, 근데? 다들 어딜 봐! 오우! 오우! 뭐야, 뭐야? 오, 떼 떼 떼! 사이 형, 사이 형! Can you feel it? Can you feel it? 오우 예! 준비하시고! 쏘세요! 준비하시고! 쏘세요! 떼 떼!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너무 잘한다! 약간 그런 거 있었어, 약간 교생선생님의 반전. 완전 구성선생님, 구성선생님. 너무 신나. 댄스를 잘 추고 못 추고 상관없어요. 그냥 가! 그냥 가! 그냥 가! 즐겁! 즐겁잖아요! 여러분, 이제 식사도 하시고. 일단 오늘 첫 대면하는 시간 외에 한 자리에 모인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. 지난 MSG 워너비 때는요. 저희가 이제 탑 8의 단체 곡으로 상상 더하기를. 라붐에 우리 또 소연 씨가 계시지만. 이번 WSG 워너비에서도 각 소속사별 세 그룹으로 나누기 전에. 저희가 12분만을 위한 단체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어떻게 나올까. 기대됩니다. 궁금하다. 저희가 바로 어떤 곡인지 이 자리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VIEW